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꿈을 이룬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연구원의 진로교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래희망이 아예 없다고 대답한 고등학생들이 무려 32.3%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예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확실한 목표와 장래희망을 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여 준비하기 때문에 출발점이 매우 다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전공을 강의하시는 전공선생님들과 강사 선생님들의 수준 높은 전공시기 수업과 특히 우수한 교과 선생님들의 학문적 기반은 저희 학교 학생들을 더욱 빛나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학교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 학생, 교육관계자분들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은 준비된 학교, 검정된 학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을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공연장에서 항상 공연을 하고 있고 또 갤러리에서 학과 단독으로 전시를 할 수 있으며 오늘도 공연이 있습니다. 7시 반에 연극영화과 공연이 있습니다. 200명이 들어가는 소극장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는 경기예고 학생들은 재학중에도 국내, 국외에서 각종 대회에 노출됩니다.